네 쟤는 다음팟같은 클린한곳에서 미쳐쓸일한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갑자기 웃는다 재수없게 아 질거 같은데 아까 딱 3000 찍어가지고 그게 딱 좋았는데 하이 안 싸웠어 미안 없어 잠깐만 지금 이게 특별 레슨이 끝나 안되나? 안 되는구나 이 멤버 지금 컨디션들이 다 나쁘지 않아 컨디션들이 다 나쁘지 않으니까 이 출근 멤버면 가능할 수도 있어 이 멤버라면 저 이 멤버라면 기운만 잘 타면 머큐리를 이기는 것도 꿈은 아니야 그렇다면 일단 나갔다 다시 들어온다 유키는 그냥 성우 캐릭터예요 성우 캐릭터 하하하하 하하하 음 음 하이 응 희미키 어? 좋아 가자고 저 데브오가 참 잘 데브오랑 딱 타이밍 맞는 아이가 한 명 와야 돼 그래야 내가 이길 수 있어 이 상황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제발 나의 운이 따라주길 이게 대충 2800만 이상을 벌어야 되는데 한 번 딱 지금 3000만이 넘겼는데 그게 운이 좋아서 데브오가 엄청 쓰고 가서 유인고란 말이야 하아아 하지만 가보자 ?? 아잉 하이 흐아 하 masters 으헉 아윽 아하힣힣 하하하 joint 하이 자 가자 우리의 넘버원 에츠코가 하드캐리 해줄수도 있어 결국엔 운이야 중요한건 운 운이 어떻게 떨어지냐 좋아 하이 가난 안에는 에츠코가 하하하하 호스티스들의 컨디션을 떨어뜨린다 오우야 메뉴 메뉴 이리와 이 장면은 이 장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우 이 장면은 이리와 이 장면은 이리와 데이브오가 원하는 것은 토크와 포니 좋아 자 이소베로 바꾸고 가라에치코!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피바 떴다 좋아 대보 막 쓰고 가는거야 니가 미칠듯이 써줘야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레이디스 글라스 하하하하 하필 하하하하 이거라면 돈을 막 쓰고 가 너한테 최소한 300만원 써줘야해 3,400만원 이거 가능성있어 잘하면 이기겠어 예스트 글라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왜 이렇게? 와.. 내 아이 참가 Ronald 감사합니다 열어버려 정중하게 바래다 준다 야 500만 썼어 구호가 300만 자 고맙습니다 미호코 선수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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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장은 실패 레이디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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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만 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정 서브 퀘스트를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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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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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입니다 여기 나 보내려 아 안돼 돌려보낸 수 밖에 없어 돈을 낭비했어 아 대부 아깝다 이거 너무 아깝다 제발 에치코 에치코 피모 아아 터졌다 굉장히 valt 다시 안놔네 보앤처 떼어 뒤에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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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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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 유키 지명이구나 잠깐만 싸르 정신이 없어 봐주세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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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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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써 자 과연 그렇지! 여러분 접니다! 제가 바로 유기장입니다 저는 또다시 승리했습니다! 저는 또다시 승리했습니다! 이야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역시... 할매 역시 에치코씨야 가차없지 깔끔하게 가게를 닫는다고? 무슨 말이야? 그럼 안되지 갑자기 또 감성팔이를 하는군 뭐 그럴 수 있어! 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! 아니 갑자기 도라에몽이 감성팔이를 하고 있어 아니 갑자기 도라에몽이 감성팔이를 하고 있어 비너스 구역은 얼마나 해야되지? 어? 비너스가 오히려... 잠깐만 비너스의 리어가 오히려 뭐 크리보다... 더... 작은데 요구치가? 어... 그런거 같은데... 하하하 이야... 최종은 거의 5천만원정도 수익을 벌여야 되네 준비... 단단히 하고 가야겠다 에잇? 하하하 아... 비디오는 특별연습만 다 한번 볼 수 있어 어... 너무 걱정하지마 다... 걱정하지마세요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아잇! 에이 에이 아노... 아 아 으흐흐흐 으어 uais zip 이제 히비키 스카우트 mos 펄아 ㅈ 띄아 크으으으ㅓ 아노 미 eyeball 왜 꼭 죽은 것처럼 말하는거야 이거 살아있어 아직 콧구멍 벌렁벌렁하게 숨쉬고 사신다고 물론 연배가 있으시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직 살아계시다고 자꾸 하늘 보지마 좀 약간 조금만 더 매너있게 채팅해주세요 남자들 뭐 그렇게 모이면은 뭐 그런 약간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여성분들 또 보시잖아 선은 넘지 말아야지 나도 휴지 끈 길어 근데 티 안내자라 왜냐면 내 방송이 아주 조금이지만 여성 시청자도 있으니까 자 댄서 스타일의 봉인이 해지되었다 나도 누구한테도 안친다고 하지만 어? 그래 여성 시청자도 있으니까 별말 안하고 있다고 나도 나도 내 컬렉션 있고 토렌트 있고 어? 어느 배우가 몇월 신작이 나오는지도 다 알 수 있어 알고 다녀 알아보고 다녀 하지만 그거 방송에서 말 안한다고 왜냐면 여성 시청자분들도 있으니까 알았어요 아무튼 뭐 그렇다구요 그러니까 조금만 매너있게 채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들도 있으니까 특별연습 자 적갠명습 4회차 자 이제 아이짱도 슬슬 끝나가는데 하아이 하아이 에헤헤 에헤헤 그래 시청자 통계에 나와 나 유튜브 지금 오늘따로 내가 볼게 이번달 통계에 보면 유튜브에서 트위치는 어디서 보는지 모르겠고 시청자 성비가 줄었어 원래 14% 15% 유지하고 있었는데 87 대 13이야 아무튼 그래도 여성 시청자가 있어 물론 이중에 13%에서 거의 7,8%는 엄마 아이디로 엄마 폰으로 보는 초딩들이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없진 않다고 그래도 두 자릿수 유지하고 있다고 내가 예전에 제가 지금 다이아티비 소속이라서 다이아티비 갔을 때 거기 담당자가 그랬어 우와 게임 방송인데 여성 시청자 비율이 높으시네요 높으신 편이라고 그랬다고 라디오 자 자 4회차는 앞으로 같이 열심히 잘 해보자 아 근데 이거 진짜 재미는 있어 확실히 확실히 재미없는 게임은 아니야 정말 재미있는 게임인데 서브 퀘스트 다하는 내 성격상 정말 긴다 길다 내가 생각해도 길어 이건 진짜 아 나 진짜 포켓몬 아직 비닐도 못뜯었다고 사놓고 비닐도 못뜯었어 아 네 다 깼는데 너무 말려가지고 나중에 한글 패치 나오면 다시 할라 그랬는데 한글 패치가 안된다는 말도 있고 그러네요 아 포켓몬은 아직 비닐도 못뜯었어요 진짜 이거 한 진짜 잘하면 200화 가까이 나오겠어 유투브만 내가 그것도 심지어 편집을 하는데도 자 나도 네 덕분에 기운이 난다 심지어 어제 3시간 내가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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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부터 아침에 편집하면서 미니카 미니카 3시간 분량을 30분 좀 넘게 해가지고 줄였거든 아 그래도 그런 식으로 편집을 해도 안되더라 편집자를 진짜 구하든가 해야지 구하고 싶다 근데 편집자 월급 줄 돈이 없다 이거 잘하면 진짜 200화 나오겠어요 진짜로 아 동생한테도 돈 줘야죠 만약에 쓰면은 용돈이라도 지워줘야지 제로가 더 길어요 극은 원래 베이스가 원이어가지고 원에서 살붙인 게임이라서 리메이크하면서 솔직히 원에서 시간 잡아먹던 컨텐츠를 다 잘라내고 리메이크한 게 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제로가 훨씬 길어요 자 그러면 돈이 전부가 아닌데 그럴려고 그냥 보세요 넘겨가면서 유튜브는 다시 보기로 그냥 넘기면 되잖아 사실 사실 이게 통짜 파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편집된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눠져 있긴 한데 아무튼 전 나름대로 편집을 한다고 하지만 뭐 엄청 줄어들진 않더라구요 뭐 죽는 거 그냥 로딩 시간 좀 짤려는 것 정도라서 음... 아마리考えたことないですね 음... 아마리考えたことないですね 음... 아마리考えたことないですね 2회차로 메인하면 지금 내 업그레이드 정도면은 다 쓸어버리면서 진행할 수 있어 음... 숨삭시키면서 음... 아마리考えたことないですね 아니 날 셔터맨 시켜준다면은 당연히 하지 주카산님 내가 장인 장모님한테 겁나 잘할 자신 있어 내는 상관없는데 나 셔터맨 시켜주면 할게 하하하하하하 어... 진짜? 하하하하 아... 아... 나 방송 하루에 6시간만 시켜주면 좋다면 하겠다 하하하하 나 방송 하루에 6시간만 시켜주면 좋다면 하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, 역시나 퍼펙트 레슨 아, 이제 특별 연습으로는 레벨업이 별로 안 나오네 크으, 에치코 진짜 자 이제 우리 히비키 아 히비키가 7억이 진짜 약하긴 약하네 자 이제 비너스 에리얼의 고객을 노리자 에치코는 항상 웃겨 항상 하지만 5천만이 돼야 돼 그 정도는 돼야 다른 플래티더 매드를 좀 더 잘 해봐야지 잘 키워봐야지 자 일단 우회하라 이 이미지 비디오를 위해서 동반연습 이거 서로 쳐가지고 더 넣는거죠 그런거 아니야 아이가 성공이야 아 이거구나 아 그래요 아 이거 져도 돼요 어차피 이벤트라서 저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경험치가 좀 늦게 조금 더 더 올라가긴 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한 번은 쳐줘야지 한 번은 나 철깨워줘야지 커스텀캣님 만원호원 감사합니다 아! 까버려! 아니 미친가지 아니 야! 뭘 칠고 나발이고 그냥 시작하자마자 쳐버렸데 뭐 어떡하란 말이야 나보고 아휴 정말 바이 대충 저질려다 완패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괜찮아 뭐 괜찮다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다고 봤네 자 이제 좀 나가가지고 비너스 구역에 있는 구역도 또 구입을 해줘야 되니까 구입하고 오자 아 맞아 그러고 보니까 센서 스타일 여기도 열렸는데 한번 쭉 한번 올려주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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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가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끝나보는데 뭐 어떡하란 말이야 나보고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뭘 보여줄 일이 있어야 뭐 한 대라도 탕 한타라도 탕 쳐봐야 뭘 탕탕하지 아유 알팥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